11플러스 11플러스 안녕하세요 민아 네 메이저에 좋겠어 민아는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튀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왜 메이저에 있지? 라고 생각하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무대를 열심히 해서 생각을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워낙 내가 좋아하는 동작들이 계속 나와서 잘 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